전라남도는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으로 탄소 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시행합니다. 탄소 포인트제는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1년에 두 차례 제공하고,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연 최대 10만 원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.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탄소 포인트제는 도내 89만 세대 가운데 23만 세대가 가입했습니다.